10월 16일 수요일, 상당산성, 충청북도 청주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자 충청북도 청주는 아름다운 자연과 유서 깊은 역사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예요. 특히 청주의 대표적인 명소인 상당산성은 많은 사람이 찾아와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인기 있는 관광지랍니다. 이 성곽은 약 2000년 전 삼국시대에 지어져 오늘날까지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요. 상당산성은 청주시내 한가운데 우뚝 솟아 청주시내 대부분에서 볼 수 있어요. 그곳에 오르면 높은 성벽과 탁 트인 전망으로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을 줍니다. 산성 내부에는 아름다운 정원과 연못이 있어 산책하기 좋고 성문과 망루 등 옛 건축물도 잘 보존되어 있어 역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주에는 상단산성 위에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해요. 아름다운 중앙공원과 국립청주박물관, 청주미술관 등 여러 문화시설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청주시내 곳곳에는 맛있는 음식을 파는 유명한 맛집이 많답니다. 청주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상당산성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사람들은 늘 바라보고 있답니다. 오늘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보면 어떨까요? 변상현 재림신앙 이음 덕산교의 김주은 청학교의 권소민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